전북 완주군 용진읍에 올해도 어김없이 얼굴 없는 천사가 다녀갔습니다. 이 천사의 방문은 지난 2008년부터 벌써 14년째입니다. 우클릭 세 번째 검색원은 14년째 얼굴 없는 천사입니다. 오늘 새벽 용진읍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입구에 누군가 10kg 100m 60포대를 쌓아놓고 떠났습니다. 신혼을 밝히지 않은 독재가는 쌀과 함께 손편지도 남겼습니다. 편지에는 너무 추운 연말, 올해에도 약소하지만 놓고 갑니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용진읍 얼굴 없는 천사의 선행은 올해로 14년째 이어지고 있는데 그동안 기부한 쌀이 모두 420포대 8,400kg에 달합니다. 이런 선행은 지역민들의 또 다른 선행을 만들었는데요. 용진읍 위장단도 천사의 마음을 보답하기 위해 2016년부터 직접 농사를 지은 쌀을 기부하며 나눔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누리꾼들은 덕분에 얼마나 많은 이웃이 따뜻한 밥을 먹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농담이 뭉클합니다. 세상에 이런 분들만 있었으면 좋겠네요. 저도 이번 연말에는 작은 실천해 볼래요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오늘의 주식시황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식시황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식시황 알아보겠습니다. 아멘